예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제가 행정일도 많고 강의도 온라인으로 올리느라고 자주 책 소개를 못했는데요. 오랜만에 책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김에 조금 두꺼운 책, 그리고 몇 년 되긴 했지만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죠. 21세기 자본, 토마 피케티라는 프랑스의 경제학자가 쓴 책입니다. 되게 두껍습니다. 700페이지 넘죠. 그래서 저도 읽다 보니까 책이 아주 익사이팅한 책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딱 주장하는 바가 있더라고요. 그 주장하는 바를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길게 썼습니다. 그냥 그 주장하는 바는 제가 보기에 이 책의 한 3분의 분량이면 되지 않을까 하는 건데 좀 나름 자세하게 쓰신다고 쓰신 모양이고요. 그 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책은 호불호가 갈리는데 저도 이 책을 잘 읽지도 않고 한 게 저는 읽기 전부터 나는 이 책을 안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결론은 생각보다는 흥미롭게 읽었지만 역시 결론은 역시 내가 좋아하기는 좀 힘든 책이다. 그런 결론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뭐 토마 피케티는 프랑스 경제학자고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MIT에서 3년 동안 교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주류 경제학을 접하신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용은 주류 경제학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최대한 저도 오픈된 마인드를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고개가 끄떡거리는 내용이 당연히 있죠. 이 책이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관심을 끌었던 책인데요. 이 책에서 가장 중시하는 수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득분의 자본입니다. 자본, 소득의 비율입니다. 소득은 우리가 일해서 받는 거죠. 아버지가 열심히 일해서 1년 동안 벌어오시는 월급봉투. 이게 소득입니다. 자본은 뭘까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은행장고, 요새 어머니라고 해야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갖고 있는 은행장고, 부모님의 집 같이 모아놓은 돈이 자본이고 그 다음에 매년 벌어오는 돈이 소득이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소득은 어떻게 발생하냐? 되게 몸으로 버는 겁니다. 몸으로. 몸으로 일해서 받는 부분인 반면에 자본이라는 것은 돈이 돈을 낳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두 가지로 버는데 하나는 열심히 몸으로 일해서 소득을 올리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소득에는 자본, 소득도 포함되지만 일단 여기서는 그런 식으로 써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은 돈이 이자를 내거나 집세를 받아서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렇게 돈이 돈을 벌거나 사람이 돈을 벌거나 두 가지입니다. 즉 자본소득 비율이라는 것은 돈이 돈을 버는 것과 사람이 돈을 버는 이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건가? 라는 겁니다. 당연히 돈이 별로 없는 육체노동자, 근로자, 서민들은 자본이 별로 없으니까 이 비율이 낮을 겁니다. 자본, 즉 분자가 작고 소득도 크진 않지만 어쨌든 그래도 소득은 있는데 자본은 별로 없는 거죠. 반면에 부자들은 몸으로 일하는 것보다 자기가 벌어놓은 돈을 투자해서 얻는 것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큽니다. 그래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뭔가 부자가 유리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이 자본소득 비율이 커지면 부자가 돈을 좀 더 버는 거고 그 자본소득 비율이 낮아지면 가난한 사람이 돈을 더 버는 거다. 근데 뭐 약간 제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것도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그 집 건물을 커다란 거 갖고 있는데 그 건물이 집세가 안 나가서 텅텅 비고 요새 경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소득도 줄지만 자꾸만 기업이 망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니까 건물을 갖고 있던 분들은 건물에 빈 공실이 생겨서 또 돈을 못 벌죠. 또 은행 이자도 이게 무슨 1%도 안 되는 이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는 자본이 아니라 자본에서 벌어들이는 돈인데 이 소득이 떨어질 때 대개 경제가 나빠지면 자본은 그대로 있지만 사실 자본에서 얻는 돈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경제학자가 이거 자주 이거는 피켓티 말고는 쓰는 걸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책은 피켓티만의 책이고요. 일반 경제학자들은 에이? 하는 그런 느낌의 책입니다. 처음 보는. 저도 아니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나? 라는 정도로 일반 경제학자들은 전혀 아직 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 빈부격차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것도 제가 충분히 납득을 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자본소득 비율이 쭉 역사적으로 보면 7에 가까웠던 시기. 이게 상당히 높았던 겁니다. 7에 가까웠던 시기가 100년 전이었는데요. 1900년 경에 7에 가까워졌고 그 직후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7이 갑자기 확 떨어집니다. 뭐 당연한 게 전쟁이 났으니까 공장, 건물 이런 거가 다 그냥 폭탈마저 없어졌고 기업도 다 망했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망한 거예요. 부자들이 다 망해서 전쟁이 다 끝난 1차, 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50년 공연은 자본소득 비율이 아주 낮아졌고요. 그러다가 이것이 다시 점점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피켓티에 따르면 경제성장률, 즉 자본소득이라는 것은 경제성장이거든요. 경제성장은 1 내지 1.5% 정도. 자기가 보니까 그런데 자본수익률은 연 7%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글쎄요. 자본수익률이 계속 7%가 나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돈을 갖고 계시죠? 몇 억을 갖고 계시고 또는 몇 십억을 갖고 계시고 또는 뭐 그 중에는 몇 백억을 가져가신 분이 계신데 백억을 갖고 있으면 매년 7억 정도 보시나요? 그런데 어쨌든 피켓티는 그렇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는 가만 놔두면 소득은 1 내지 1.5% 늘고 자본은 7%로 늘기 때문에 결국 이 자본소득 비율이 아주 커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내려갔던 자본소득 비율이 지금 전쟁이 끝난 지 한 60, 70년이 지나니까 이제 다시 7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빈부격차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빈부격차가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 빈부격차가 늘어나면 정확히 얘기하면 사회 불안이 생기겠죠. 왜 저 사람은 일을 안 하고 저렇게 부자고 나는 죽도록 일하는데도 이렇게 돈을 못 버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빈부격차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줄었던 빈부격차 1차 2차 세계대전 때 줄었던 빈부격차가 다시 늘어나고요. 사실 이걸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피켓티는 경제가 막 빠르게 성장할 때는 자본소득에서 소득이 분모가 빠르게 성장하니까 이 전체가 좀 커지지 않는데 최근 들어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21세기 들어서 이게 더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금 후에 다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이 자본소득 비율이 높아질 거다. 7 이렇게 점점 수염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사회 불안이 생기고 뭐 약간 점프를 해서 강하게 주장하면 100년 전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갈등 때문에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빈부격차를 어떻게든지 줄여야 된다라는데 많은 나라들은 소득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 세율을 막 높여서 과세를 합니다. 저희도 돈을 못 버시는 분은 세금 한 푼도 안 내고요. 그다음에 월급봉투에서 떼는 게 없고요.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하면 한 40% 넘게 월급에서 떼갑니다. 요새는 그것보다 더 많이 떼가죠. 그래서 그런데 피켓티가 볼 때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거는 이렇게 월급을 얼마 받느냐가 아니라 아빠한테 얼마나 물려받았냐 즉 니네가 원래 부자냐 아니냐가 더 결정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득, 월급봉투에다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집은 10채인데 빌딩을 한 대여섯 개 갖고 있는데 당연히 그럼 집세를 받겠죠.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 빌딩이 비어있다 별로 돈을 못 받고 있다 못 벌고 있다 그 빌딩에서 그러면 그 사람은 소득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빌딩만 있고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집도 없고 세대로 사는데 열심히 일해서 1년에 2억 3억을 번다 라고 하면 요새는 그 2억 3억 버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집이 다 집세 못 받고 있는 빈 건물을 두세 개 갖고 있는 사람은 세금을 안 내거든요. 왜? 소득에다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이 집에다가 네가 빌딩을 갖고 있거나 은행에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거기다 돈을 내기자는 거예요. 즉 은행에 내가 1억을 넣어두고 1년에 이자를 200만 원을 받으면 요새는 그 200만 원의 세금을 물렸는데 앞으로는 네가 1년에 은행에 1억이 있으니까 그 1억의 한 2% 2%라고 나옵니다. 2%인 한 200만 원을 그냥 세금을 말하자면 요새 같은 경우는 1억을 넣어놔도 이자가 100만 원이 안 나오거든요. 은행 이자율이 많이 내려서 그렇지만 그 이자 그럼 원래는 이자 100만 원에 우리나라에서 한 15% 그래서 그 1억을 넣어놓고 100만 원의 이자를 받으면 세금은 15만 원을 내는데 그 피켓티는 그 이자 받은 걸로 따지지 말자. 네가 은행에 돈이 1억이 있지 않냐? 그럼 그 1억에서 2% 은행 예금의 2%인 200만 원을 내라 라는 식의 세금을 해야 된다. 그게 자본세입니다. 소득세가 아니라 네가 갖고 있는 돈 네가 갖고 있는 빌딩, 부동산 거기에서 네가 돈을 벌든 안 벌었든 세금을 내라. 그 누진적이다. 네가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1억은 200만 원이지만 10억은 그냥 그 2천만 원이 아니라 한 3천만 원 100억 갖고 있으면 3천만 원에 3억이 아니라 한 5억, 6억을 내라.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 100억 자산이 있는 사람도 1년에 한 4, 5억씩 세금 내면 금방 가난이겠죠. 그게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이 100억이 있는 사람과 한 푼도 없는 사람이 있으면 조금 지나면 100억이 있는 사람도 돈을 세금으로 다 내버리고 그 100억을 그러니까 지금은 원금은 보장하고 100억에서 나온 이자의 세금을 물리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그 사람의 그 돈을 자산을 빼앗자 라는 주장을 합니다. 그게 누진적 글로벌 자본세 지금 누진적 돈이 더 많이 갖고 있을수록 더 많이 내자. 자본세 돈 버는 게 아니라 네가 가지고 있는 빌딩 자산 돈에 하자. 글로벌은 뭐냐?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금을 빌딩에다가 5%를 매기는데 일본이 1%를 매긴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다 빼서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피켓티 생각에도 한 나라만 해갖고는 이게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금이 적은 나라로 자기 자산을 자본으로 옮기기 때문에 전 세계가 똑같이 높은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본인도 얘기합니다. 그렇게 될 리가 없지 않겠냐. 어떻게 전 세계 나라가 말하자면 다른 나라 다 5% 물리는데 우리만 2%로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에 예금할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가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도 현실적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여튼 이것이 이 책의 주장이고 요점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 세상에는 돈 많이 가져서 돈으로 돈을 버는 사람과 몸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과거에도 자기가 한 과거에 200년을 봤더니 돈으로 돈을 버는 게 훨씬 많이 벌더라 1년에 연평균 7%를 벌더라 주식을 사면 약간 이상한 게 저는 그렇게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7% 어휴 저는 마이너스도 많이 났어요. 근데 어쨌든 피키티는 일반적으로 7%를 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맞다고 하면 근데 몸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월급이 그렇게 오르지 않는다. 1년에 1년에 1.5% 오르기도 힘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가진 사람은 계속 부자되고 몸으로 일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데 이러면 사회 갈등이 생기고 공정하지 못하니까 버는 돈이 아니라 왜? 가난한 사람은 사실 몸으로 벌어서 그 사람들 버는 돈에는 과세하면 안 되고 아빠가 부자라서 받은 빌딩이나 은행 예금이 있으면 그 예금을 빼앗아 오자. 그래서 소득이 아니라 자본에 세금을 물리자. 그러면 뭐 제 생각도 그럴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다 거의 뭐 그게 가난하든 부자이든 비슷하게 돈을 갖게 되고 되겠죠. 그런 사회를 이루자라는 것이 주장입니다. 거듭 말하지만 저는 이런 주장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세상이 그럴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21세기에는 뭐 성장률이 저하되요. 자본소득 비율이 커진다. 사람들의 소득이 낮아지기 때문에 분모가 작아지기 때문에 분자는 그대로 있고 근데 이제 여기서 분자가 그대로 있다는 것도 제가 조금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이런 주장을 펴는데 그 거듭 말씀드렸듯이 아 그럴 수도 있다. 한번 그런 생각도 해봐야겠다. 뭐 충분히 동의합니다. 청균세에 보면 이 온대지방이 유라시아의 온대지방 중국 한국 일본 유럽 이런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털을 잘 잡아서 참 옛날 조상부터 잘 살게 됐고 반면에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는 그 조상들이 털을 잘 못 잡아서 다 잉카 문명 다 사라지고 이렇게 유럽 아시아 사람들한테 침략을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재미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얘기의 결론이 아 그러면 아시아 유럽 사람들을 다 아프리카하고 아메리카로 보내고 남아메리카로 보내고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 사람 즉 우리나라 사람을 다 아프리카 콩고로 보내고 콩고 사람을 다 한국으로 데려와라 라고 제안을 한다면 아니 이 사람이 제정신인가 이 저자가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들겠죠. 그래서 일리가 있다고 해서 거기서 너무 그 강력한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참 그래도 다시 돌아와서 좀 행사서 죄송하지만 또 제가 하나 그래도 피켓티 이해가는 거는 그 경제학은 정말 엄밀하죠. 그 문과 쪽에서 노벨 문학상 빼고는 노벨상이 주어지는 유일한 학문인 게 경제학자는 정말 약간 이과처럼 엄밀하게 경제학자가 한마디를 하면 그건 그냥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듭된 건증을 걸쳐서 마치 DNA 테스트처럼 증명된 걸 이야기한다. 뭐 100% 사실은 아니지만 저희는 사실 되게 그렇습니다. 다른 데는 몇백 페이지짜리 논문을 내는데 저희는 5년을 연구해서 10페이지짜리 논문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한 글자 한 글자를 증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경제학이죠. 이러다 보니까 빈부격차 이런 거 다루기가 너무 힘들어요. 빈부격차를 증명하려면 정말 한 천명이 천년 동안 논문을 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정확한 증명이 안 된다고 손도 대지 않는 경제학자는 잘못됐다고 피켓티가 처음에 비판하고 저도 그런 면이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뭐겠습니까? 다 읽고 나서 그렇다고 하면 그냥 자기가 이야기 신문에 사설 쓰듯 저도 신문에 사설 쓸 때는 부담없이 쓰거든요. 그렇지만 이 책은 마치 경제학자가 이 책은 경제학자 피켓티가 엄청난 연구를 통해서 다 증명한 것처럼 돼 있는데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신문에 글 쓰듯이 피켓티가 그 정도 조금 신경 써서 신문에 글 쓴다고 그럴까요? 증명된 거는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사회학자나 정치학자가 쓴 책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건 경제학자가 썼으니까 다 증명이 된 거고 정치학이나 사회학책과는 다르다. 경제학자가 책을 근데 사회학자나 정치학자처럼 자기 생각이 즉 증명하기가 어려운 거다 라고 하면서 썼어요. 그래서 그런 오해만 되지 않으면 이 책이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고 유익하다라고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썼죠. 설렁설렁 제시하는 제가 보기에는 숫자와 그래프를 통해서 결론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라는 주장을 했다고 그러면 저도 괜찮은데 마치 마치 이 책의 논조는 자기가 되게 모를 성심성의권 증명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다라는 인상을 주거든요. 그거는 이 책에 대한 완전한 오해다. 즉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피엔스 총균수의 정도의 엄밀성 즉 그럴 수도 있다. 일리가 있지만 대부분 80-90% 자기 주장이지 증명된 것은 아니다. 저도 총균수 사피엔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이 책은 그냥 피켓티라는 교수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는 증명한 게 하나도 없고요. 나도 피켓티가 틀리다고 증명할 만큼 숫자나 그래프나 이런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현재 수준의 경제학에서는 또 현재 수준의 경제 데이터로는 증명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전략하 생각 다 가능 하다. 생각해 주시면 좋은 책 인 것 같고요. 반면에 문제는 글로벌 누진적 자본세를 해야 된다라는 이 결론은 너무도 급진적이고 그냥 설렁설렁 제시한 숫자와 그래프를 토대로 이런 결론을 낸다는 거는 조금 무리한 일이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누진적 글로벌 자본세를 필요하며 그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전혀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가 없고 그걸 증명 근처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거는 뭔가 그런 생각을 옛날부터 가지고 있던 피켓티 교수가 자기 생각을 100% 생각이지 경제학적으로 증명된 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좀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맞지만 다른 시나리오도 있죠. 부자들은 과연 7%를 얻는가? 저는 그렇지 않은 부자 많이 봤습니다. 7% 얻기 쉽지 않습니다. 매년 7%를 얻는다는 게 그럼 여러분 7%를 얻으면요 한 10년마다 돈이 저축을 한 게 두 배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일한 거 말고 은행통장에 10억을 넣으면 그 다음에 20억 되고 10년 후에 그 다음에 20년 후에는 20억 40억 이 돼야 돼요. 그런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저는 이 7%가 여기서는 되게 부자가 되면 도와주는 사람이 많대요. 증권에서 사람이 막 도와줘서 그렇게 안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서 그리고 부자들의 예를 들 때 빌게이츠와 스티브 잡스가 나오는데요. 빌게이츠 스티브 잡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모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 정말 몸무로 몸땡이로 벌어서 부자가 된 사람이잖아요. 반면에 주변에 보면 저희 아버지 때 되게 부자였던 친척 어른인데 지금 정말 너무 못사는 부자는 3대를 못간다. 즉 이 책은 기본적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계속 돈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의문이지만 그 돈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영수하고 철이었으면 지금 영수철이는 아들 때가 되니까 영수 아들 철이 아들은 가난뱅이가 됐고요. 반면에 옛날에 못살았던 준수 철수 이런 애들이 아들이 지금 잘 살게 되는 그래서 부자 그룹이 계속 잘 사는 것 같지만 부자 그룹에서 계속 떨어져 나가고 새로운 사람이 부자 그룹으로 들어가고 이런 이동성이 꽤 있어 보이는데 이런 거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죠. 아마 여러분들 지금 돈 많으신 분들 중에도 아버지가 부자에서 된 분도 계시지만 자기가 열심히 해서 된 분도 많지 않으실까 생각이 되는데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어쨌든 이 책에서는 그거는 별로 언급되고 있지 않다고 봐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21세기에는 성장률이 줄어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IT산업 정보산업 4차 산업혁명으로 성장률이 줄어들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책에서 얘기하는 자본과 소득 비율 근데 저는 오히려 돈이 많은 사람도 잘 되겠지만 소득 능력이 뛰어난 사람 즉 IT 신기술 인공지능을 다룰 수 있는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 그 사람이 심지어 가난하더라도 그 사람이 아이디어가 있고 열심히 일하고 머리가 좋다면 그 사람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점점 격차가 늘어나리라는 것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그 이유는 부자로 태어난 사람과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이라기보다는 머리와 능력이 좋게 태어난 사람은 이런 인공지능을 거느리고 부자가 되고 여태까지 자기가 하던 머리가 나쁘고 기술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던 일을 인공지능 로봇에게 뺏겨서 빈부격차가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빈부격차가 심해진다는 생각은 피켓티와 저와 비슷하지만 그 원인이 다르고 당연히 그에 대한 처방도 저와는 피켓티가 완전히 다른 것 같고요 뭐 지금 누가 옳다고는 얘기 못하겠죠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하고 피켓티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이거를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피켓티가 100% 맞고 한승구는 100% 틀렸다 또는 그 반대다 라는 거는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또 뭐 여기 여러가지 이름이 나옵니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소득이 낮아져서 자본소득 비율이 올라간다는데 아니 그럼 뭐 그 사람들이 일자를 잃으면 건물도 공실이 생겨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건물 수입이 줄어들겠죠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요 노동소득은 안정적이면 투자는 위험을 감수한다 이런 얘기는 잠깐 나오기도 하는데요 무조건 그럼 돈 많은 사람은 뭐 그냥 누워서 떡 먹기로 돈을 버냐 이 사람들 실패 엄청 많이 합니다 월급쟁이들은 직장 다니면 월급이 그래도 또박또박 나오고 직장이 망해도 자기 돈이 빚을 지는 건 아니잖아요 사장님들 어떻습니까 떼돈을 버는 것 같지만 요즘처럼 코로나 이렇게 되고 경제가 안 좋아지면 빚더미에 올라앉고 진짜 월급쟁이보다 훨씬 못한 처지로 빠집니다 이런 분들이 설사 돈을 좀 더 많이 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이냐 이런 피켓티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이 가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자본의 과세를 해서 자본을 끌어내리는 것이 답이냐 돈 많은 사람을 오히려 저는 그 자본을 이용해서 그 경제를 살려서 성장률을 높이면 그 성장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사람들의 소득이 심지어 가난한 사람도 올라가는데 그것이 답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시 피켓티가 맞을 수 있고 저가 맞을 수 있는데 아직은 누가 맞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냥 피켓티의 의견을 거듭 얘기하지만 자꾸만 같은 말에서 죄송하지만 그냥 한 가지 의견이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여기 나온 작은 이야기지만 레이건 대통령이 세금을 줄였는데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좋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그걸로 나빠졌다 근데 나빠졌는데 미국 국민들이 아직도 그렇게 레이건 때를 좋은 시대라고 생각을 할까요? 글쎄요 데이터를 뭐 하고 하셨다는데 저는 글쎄 그게 어떤 데이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레이건이 감수 정책을 해서 그때 우연히 운이 좋았다고 피켓티는 얘기하지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 약간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이런 면이 좀 보여서 하여튼 저는 이 책을 읽고 역시 책의 일리는 있으나 주류 경제학자로서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특히 이 책의 방법론에 대해서 사람들이 착실을 일으키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좋아 보이진 않았다 이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 뭐 되게 좀 분량이 길고 지루해서 저도 뭐 끝에 가서 대충대충 읽었습니다 근데 일반이 읽기에는 부담되는데요 제가 처음 말씀드린 파워포인트 3장에 그 책의 결론과 논리 전개는 다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좋은 요약이었는지 조금 자신이 없어지는데요 이상으로 책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